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행동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대나무님, 유용수 선배님하고, 유용수 선배님, 정례님, 지용우 선배님의 의사인데, 저희 추억 50만 명이었어요. 2판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발목을 흘레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한 분이 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 어떤 편의점이 되게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재는 다녀오는, 이 영상은, 지금의 영상은, 이 영상은, 그 영상은, 정례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중앙대, 대영환, 이선근 선배님이예요 이선근 선배님은 제가 처음 봤는데 박나래가 나이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나이 될 것 같아요 박나래가 계속 나 혼자 나이 될 것 같아요 아, 그라비추를 받았습니다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마지막 드릴게요 인사, 인사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 인사 공청인입니다 이번에는 김학훈입니다 이번에는 본인 우회고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 선배님이 유행어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본인 유행어 모델에 나무인제 형처럼 받쳐줍니다. 저런 말이 커요. 여기 현행원 회장님께서 해가 다니는 거고. 그게 어떻게 유행합니까? 유행하니? 저는 그렇게 모르겠네. 왜 유행하는 거야? 왜 유행하는 거야? 저 몰래서 자에게 섬이 있나 이런 거 넣어요. 아, 매점이 있다. 저는 회장님의 영원한 척입니다. 감사합니다.